안녕하십니까? 한국어 일비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기입니다. 먼저 어휘 연습하겠습니다. 이거 이름 들어보세요. 이름 따라해보세요. 이름 무엇 들어보세요. 무엇 따라해보세요. 태권냐 무엇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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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써요? 그래요 제가 한번 써봐야겠네요.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있나요? 음 콩비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요 노인이에요 많이 써요.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아 들어보세요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그래요 그래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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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 써볼게요 베트남 자 우리 배웠습니다. 베트남 하고 한국 한국 베트남 한국 자 그리고 또 써볼까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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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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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맞습니까 등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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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베트남 따라해보세요 베트남 태우고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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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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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잘못됐네요 더 쓰겠습니다 일본 일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멍이죠 자 반대하겠습니다 자 아니요 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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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요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지금 이건 뭐예요 아니요는 베트남 말로 쓰면 되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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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네요 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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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사람 사람 따라해보세요 사람 사람 어 사람이 이거 있는데 그죠 제가 어 글씨 어디갔나요 이렇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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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호 치 민 호 치 민 자 호치민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은 호치민 자 여기서 공부해봅시다 호치민 무엇입니까 도시 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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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는 타임포 호치민 타임포예요 이게 도시 도시 호치민 도시 타임포 호치민 자 호치민 도시 도시 타임포입니다 도시 자 들어보세요 호치민 따라해보세요 호치민 도시 호치민 도시 자 호치민 응어의 호치민 꼭 있습니까 음 자 가타 자 가타 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타 가타 들어보세요 가타 따라해보세요 가타 가타 이 가타는 여보세요 팟업 가 타 이렇게 돼요 기둥이 영향을 주죠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 타 가타 가타 따라해보세요 가타 반대말 있습니다 반대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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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자, 잉 뜨죠. 아아 이거 동 뜨죠. 이거 돼서 같아 이거 연습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습하면 갔음 미다 되죠? 예, 갔습니다. 갔습니다. 이거는 예, 보세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갔습니다. 다릅니다. 한국, 베트남 다릅니다. 비엔남 바 한국, 한야오 다릅니다. 한국, 베트남 같습니다. 한국 바 비엔남 송야오 같습니다. 자, 혜화가 나왔습니다. 자, 혜화는 노이채 호이토완 자, 혜화 호이토완 자, 음 누굴까요? 짠 자, 마이 마이라덴 이름입니다. 이름입니다. 이름 이름이 뭐예요? 이름 이름 자 자, 혜화 자, 보겠습니다. 마이 안녕하세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 이 이 음 이건 조사죠. 이름이 뗀 무엇입니까? 무엇 라 까지 예, 무엇입니까? 뗀 라 까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수 지수 한국 사람 입니다. 마이 베트남 사람 입니다. 지수 저는 이지수 입니다. 저는 이지수 입니다. 땐 라지 이지수 또 일라 이지수 저는 이지수 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자 줄 긋겠습니다. 이름이 아 아 잠깐만요. 페이지 자, 이름이 뭐예요? 음 직선 지시봉 이고요. 자, 이게 보십니까 음 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거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같습니다. 요거 뭐예요? 같습니다. 우리 공부했죠?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있네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뭐예요? 같습니다. 입니다. 저는 도옥 루 마이입니다. 저는 도옥 루 마이입니다. 땡라지 도옥 루 마이 도옥 루 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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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반갑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지수 어, 그래요? 그래요? 태아 그래요? 베트남 사람 입니까? 베트남 사람 입니까? 자, 베트남 베트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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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사람 아, 사람 사람 나왔습니다. 자, 그래요? 베트남 사람 입니까? 입니까? 예, 입니까? 이거는 호이 묻는 겁니다. 입니다. 렛츠 알로이 스테인먼트 예, 사람 입니까? 예, 사람 입니까? 어, 아잉랑 의 비엔나마 음, 사람 입니까? 예, 예, 벙 베트남 호치민 사람 입니까? 베트남 호치민 사람 입니까? 자, 태어보고 오냐? 예, 베트남 호치민 사람 입니다. 예, 베트남 호치민 사람 입니다. 마이 마이 호치민 음, 대학 그래요? 그래요?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이 씨는 한국 사람 같습니다. 자, 했죠? 마이 씨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응어이 응어이 한국 한국 사람 같습니다. 마이 씨는 마이 씨, 이거 씨 중요해요. 이 씨는 음, 지 마이 할 때 이 마이 씨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이름 부를 때 키호이 띠 띠 이수미 씨 여기에서 써볼게요. 저기 이지수입니다. 미주 이지수 씨 이제 이제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지수 씨 한번 해볼게요. 자, 이지수 씨 이지수 씨 이지수 씨 또는 음 자, 자, 꼬 꼬 땐 나지 이수미 입니다. 저는 이수미 입니다. 이수미 씨 라고 이 칵 호 있고 이수미 씨 예, 이수미 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씨 이렇게 이는 이렇게 부를 때 합니다. 이수미 씨 그래서 마이 씨 마이 씨는 한국사람 같습니다. 어, 말랑어의 유흥어의 한꼬가 한국사람 같습니다. 이제 닮았습니다. 한국사람 같습니다. 한국사람 같습니다. 베트남 사람 같습니다. 꼴라 유흥어의 베트남 베트남 사람 같습니다. 자, 칸야호 테너 다릅니다. 음 다릅니다. 한국 사람 과 다릅니다. 미주 이렇게 합니다. 자, 자, 호이토완 어, 꼴라마이 깍반라 지수 네, 취해 안녕하십니 안녕하세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독루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베트남 베트남 호치민 사람 입니다. 자, 타이틀 바꿔서 하겠습니다. 깍반라마이 깍반라마이 꼴라 지수 시작 저는 이지수 이지수 이름이 뭐예요? 그래요? 베트남 사람 사람입니까? 마이 씨는 한국사람 같습니다. 마이 씨는 한국사람 같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 무엇입니까? 음 무엇입니까? 했을 때요. 이렇게 써서 무엇입니까? 음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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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예, 합주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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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엇입니까? 깍반라마이 무엇입니까? 사람 입니다. 음 듬전 무엇입니까? 컴퓨터 입니다. 깍반라마이 깍반라마이 미팅 컴퓨터 입니다. 이렇게 꽃의 수준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우겠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누구누구 입니다. 저는 땡 여기 이름이 이름 대신 여기에 뭐 들어가요? 이름이 아 좋습니다. 어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음 어 이게 어디야 땡 이름라마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우겠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저는 입니다. 어 이름이 무엇입니까? 짠 이지수 입니다. 이지수 입니다. 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 마키코 입니다. 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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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입니다. 일본 사람 입니다. 마키코 일본 사람 입니다. 일본 사람 입니다. 일본 사람 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연습해 볼게요. 성함이 무엇입니까? 성함 이름 똑같아요. 그러나 보세요. 이 성함은 음 이 성함하고 이게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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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근데 성함은 어 이거 성함 보세요. 보세요. 성함은 언제 쓰냐면 성함은 씀비엔 호잇 조 자오비엔 성함 성함 성함이 무엇입니까? 자 막쥬 너희라 씀비엔 라 네우 음 무언 호잇 쪼꼬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 음 콤릭스 히어즈요? 콤릭스 성함 성함 음 니읍두어 이냐? 성함 성함 이 무엇입니까? 자 응의 째 호잇 응의 응의 성함 씁니다. 성함 성함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비쥬 자 자올람 무이 무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함이 무엇입니까? 성함이 무엇입니까? 성함이 무엇입니까? 성함이 무엇입니까? 여기 뭘 쓸까요? 성함이 무엇입니까? 성함이 무엇입니까? 김인규입니다. 성함이 무엇입니까? 성함이 무엇입니까? 성함이 무엇입니까? 쓰겠습니다. 민현식입니다. 민현식입니다. 성함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함이 무엇입니까? 성함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저는 입니다. 저는 독루마이입니다. 땡고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땡 여기에 이름을 써보세요. 비엣 구어 뜨밍 직접 즉띵 저는 비주 저는 이수미입니다. 저는 이수미입니다. 또 저는 어 저는 저는 음 베트남 이름 저는 뚜언입니다. 저는 뚜언입니다. 두언입니다. 뚜언입니다. 뚜어나잉 저는 뚜어나잉입니다. 저는 레콯 티엠 저는 레콯 티엠입니다. 저는 레콯 티엠입니다. 효지요 이하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중요해요 어느 나라 은 어느는 이게 나오가 되고 나라 ? Chrome 자, 이거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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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어느 나라 사람 사람입니까? 같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자, 이거 지금 보세요. 이것은 옷의 이름이 뭐예요? 옷.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오자이. 아오자이입니다. 아오자이입니다. 아오자이.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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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자이. 예뻐요. 자, 예뻐요. 아오자이 예뻐요. 꽃띡 아오자이. 아오자이 예뻐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짠짠짠. 예, 무엇입니까? 자, 모자입니다. 이거 농이죠, 농? 농. 모자입니다. 이거 모자입니다. 모자는 뭐 이런 거 다 모자예요. 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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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태권냐. 모자입니다. 무엇입니까? 까지, 까지. 모자입니다. 모자입니다.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좋네. 네, 자, 이거는 저희, 저희. 자, 구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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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엇입니까? 구두입니다. 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베트남 응어의 후에, 한라 응어의 하노이. 음, 짝라 응어의 하노이. 하노이 사람입니다. 자, 하노이 사람입니다. 제가 써보겠습니다. 음, 한우이. 음, 한우이. 네, 자, 보세요. 아, 좀 짚고. 아, 한우이 사람입니다. 네, 한우이 사람입니다. 음, 베트남 사람입니다. 베트남 사람입니다. 자, 하노이 사람입니다. 재밌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저는, 음, 보세요. 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어, 어디 갔나? 이거, 이것은, 이거 옷. 음, 이 옷을 뭐라 그래요? 아우자이. 아닙니다. 아우자이 아니에요. 한복입니다. 음, 한복. 한복. 자, 따라해보세요. 대꼬냐. 한복. 한복. 한복입니다. 까이날라 한복. 한복. 한복입니다. 음, 한복입니다. 예. 어, 이것도, 이거 뭐라 그럴까요? 자, 이건... 꼰가일라 꼰짜이. 꼰가이. 여자입니다. 여자. 자,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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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자. 여자. 자, 이거 반대로... 자, 꼰짜이. 남자. 남자. 예, 여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자, 이거 호의 어떻게 해요? 네오마 호의. 뭔 호의. 자, 여자입니까? 음... 질문할 때... 여자... 입니까? 이거 뭐예요? 에스킹이죠? 예. 어. 질문입니다. 호의. 자. 이거죠. 여자입니까? 음... 그리고... 그리고... 여자입니까? 뻥. 여자입니다. 네. 예. 여자입니다. 아, 어디 갔나요? 예. 여자입니다. 예. 여자입니다. 여자입니까? 예. 여자입니다. 예뻐요? 꽃에 콤. 예뻐요? 예. 예, 예뻐요. 예뻐요. 예, 예뻐요. 예, 예뻐요. 예쁩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저는 입니다. 저는 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자,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거 있죠? 이거. 자, 기모노입니다. 아우자이, 한복. 아우자이, 한복, 기모노입니다. 자, 한복부터 볼게요. 다시. 아우자이입니다. 한복입니다. 기모노입니다. 기모노입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거. 머리입니다. 머리입니다. 자, 머리입니다. 이거. 머리입니다. 머리입니다. 이거는 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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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입니다. 음, 여기 있죠? 발입니다. 손은 손이에요. 손입니다. 발은 아우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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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입니다 다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쫙 안거지네 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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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입니다 얼굴입니다 손입니다 발입니다 다리입니다 여기는 뭘까요 이거는 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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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엇입니까 팔입니다 무엇입니까 손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리입니다 다리는 여기예요 다리입니다 무엇입니까 발입니다 무엇입니까 발입니다 네 단어 확대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자 연습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자 여기 어느 나라입니까 여기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기는 여기는 안 써있네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자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고요 똑같은 게 뭐냐면 어느 나라입니까 보세요 제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어느 나라 입니까 보세요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 뭐였습니까 어느 나라 아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이거는 질문이죠 누웅나우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짤러이 여기 일본입니다 그냥 짤러이 이렇게 하면 돼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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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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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일본 일본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바꿔서 또 짠짠짠짠 짠짠짠짠 짠짠짠 어느 나라입니까 음 어 여기 어디갔지 하고요 어느 나라입니까 여기 뭐예요 어디에 볼까요 여기 아 실로잇 인도 입니다 자 인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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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입니까 인도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 인도 사람입니다 예 인도 사람입니다 음 재밌어요 예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인도 사람입니다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보세요 자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기 어디예요 필리핀 자 필리핀 필리핀 사람입니다 필리핀 사람입니다 어 여기 베트남이네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베트남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사람입니다 응어이 라오 라오스 사람입니다 캄보디아 있습니다 캄보디아 캄보디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자 여기 어디일까요 여기 어디입니까 자 더일라오 더일 더일라오 더우 여기는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 중국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다 선생님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꼬어이 꼬랑어이 넉나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자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 인도네시아입니다 음 짠 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어 꼬문디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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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입니다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또 일라 이수미 저는 이수미입니다 저는 이수미입니다 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왔습니다 또 이름 자 여기에다가 자 무엇입니까 써보겠습니다 무엇이 아 예 무엇입니까 자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까이나라 까이지 할 때 이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무엇입니까 짤러이 뭐 하고 싶어요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지도입니다 지도입니다 무엇입니까 지도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컴퓨터입니다 무엇입니까 예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기다 쓰구요 짤러이 니을 무엇입니까 지도입니다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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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책입니다 무엇입니까 음 칠판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가지 있죠 개는 뭐에요 개 의자 자 이렇게 썬가 콩비에 아 무엇입니까 음 의자입니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수미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것은 쓸 수도 있겠죠 이것은 이것은 까이날 까이지 무엇입니까 하면 짤러이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음 이것은 아오자이입니다 아 왜 이러지 심로이 자 무엇입니까 자 무엇입니까 자 아오자이입니다 아오자이입니다 자 자 아오자이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오자이입니다 이렇게 되는거죠 이름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면 음 땐꼬 엠 하면 되고요 자 무엇입니까 나왔죠 아까 무엇입니까 자 그래요 그래요 라스즈님 그래요 음 어때요 똑같아요 자 여기다가 뭐 쓸까요 음 무엇입니까 음 자 좋아합니까 쓰겠습니다 좋아 좋아 하다 좋아하다는 뭐예요 틱인가 틱 틱 틱 틱입니다 좋아하다 이응이 하나지 틱 좋아하다입니다 자 좋아합니다 이거 변환이 어떻게 됩니까 좋아 합니까가 되죠 비읍니까 좋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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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여기 앞에 쨍 쨍떼 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주 사과 좋아합니까 사과 좋아합니까 자 여기 잘라야 할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사과 또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이틱 사과 또이틱 다운 예 사과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요 하고 만들 수 있겠죠 그래요 예 좋아합니다 음 고틱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이 저 좋아합니다 고틱 좋아합니까 아 이렇게 지워졌네요 음 이렇게 어떻게 되나 예 좋아합니까 예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태웠고 그래요 그래요 끝 좋습니다 좋아하다 좋아합니까 음 연습해보세요 음 자 한국어 좋아합니까 한국어 좋아합니까 예 엠틱한 거 봐 엠틱띵한 예 좋아합니다 예 좋아합니다 예 좋아합니다 아 태야 태 나오 그래요 띵한 그래요 좋아합니까 예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좋아하다 좋아합니까 잘라꼬완쩡 좋아하다 좋아합니까 쓸 수 있습니다 아 베트남 나왔습니다 베트남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자 저번에 했죠 이렇게 우와 크크크크크크크크 신로이 이거 베트남 지도입니다 베트남 지도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하노이입니다 여기는 후에입니다 여기는 나낭 다낭입니다 여기는 야짱입니다 여기는 호치 민입니다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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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입니다 하노이입니다 후에입니다 다낭입니다 야짱입니다 호치민입니다 음 저는 호치민 좋아합니다 코틱 호치민 코틱 하노이 자 저는 하노이 좋아합니다 저는 하노이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연습해봐야 돼요 좋아합니까 예 좋아합니까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까이나요 허우이냐 음 예 베트남 지도 좋아합니다 예 예 예 반대는 아니요 자 아니요는 이렇게 써도 돼요 잠깐만 아니요 아니요 아니 원래는 아 여기는요 음 이거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아 아 아니요예요 이거 똑같아요 아니 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종료 똑같아요 예 아니요 아니에요 예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예 하고 네 종료 똑같아요 예 예 종료 파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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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쭉 칵냐 종료 이응 나 종료 예 네 똑같아요 예 네 똑같아요 자 사람 사람입니까 예 사람입니다 사람입니까 예 사람입니다 자 자 여기 사람에서 일본 사람입니까 베트남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자 될 수 있죠 예 사람입니다 자 호치민 자 호치민 도시 했죠 하노이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와 여기네요 자 하노이 후예 다낭 야짱 호치민 자 했습니다 호치민입니다 음 자 같아 같습니다 다릅니다 음 같습니다 다릅니다 같습니다 다릅니다 음 한국사람 같습니다 니응어의 한 곡 종료어 한 곡 예 한국사람 같습니다 음 다릅니다 다릅니다 음 자 혜화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연습해 보시고요 자 읽고 음 연습해 보세요 자 루엔딱냐 자 이거 특히 그리고 마지막 이거 마지막 여기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기 어 너흥나우 이까땡냐 너흥 예 합 공부하세요 파키스탄 네팔 인도 부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타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예 합 야 공부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씀까마 까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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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겠습니다 여기다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써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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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엘 렛으니까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다시 연습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씀까마 깍반 감사합니다